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아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좀 목소리가 크죠? 어허 벌써부터 하지 마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다이어트를 영상을 올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헬스, 운동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식단 조절이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운동으로 유지를 하고 식단 조절로 빼는 거다 그리고 운동하고 난 뒤에도 식단 조절을 실패하면 요요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강화 인내심을 강화 정신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고문먹방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오늘 아침에 다이어트 도시락 먹었고요 2시간 전에 샐러드 먹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문먹방을 해줄 와 진짜 개맛이겠다 와 와 와 냄새 미쳤다 와 고문먹방을 시작 안 하겠습니다 뭐야 내일 내일 내 거야 이거 일단 카메라 좀 가져올게요 지금 뭐 아까 그 ASMR 사업을 열었어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 가져왔고요 여러분들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얘가 오기 전에 밥을 먹었냐고 내가 물어봤어 근데 6시에 먹었대 6시에 지금 오후 10시 44분이잖아요 심지어 아까 10시였어 그래서 너 별로 안 배고프지 하니까 그렇게 배고프진 않아 그래서 내가 아 그럼 너 피자 한 판 먹는 건 무리겠지? 그러니깐 그정도는 먹을 수 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버워치나 해야지. 저기 제로콜라 있어요. 제로콜라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저는 오버워치나 하고 있겠습니다. 트레이서. 자 정말 타라따타타 아이구 죽었네. 타라따타타 타라따타 타따타타 자 트레이서 선수 아 트레이서선수 단독 드리블하고 있습니다. 아 상대 리버필 상대로 잘 하고 있는 데요. 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새가 좋았어? 돼지같은 자식 아야 나는 게임할거야 게임할거야 넌 그래 게임 잘해 피자 먹는 것보단 역시 트레이서 잘하는게 더 재밌지 아 역시 피자 왜 먹냐? 그거 먹을 시간에 어 오버워치 하지 아 닭가슴살이 더 맛있어 고소하면서 쫀득 쫀득하고 벌써 반이나 먹었네 수능풀 때는 반도 못 맞췄습니다 벌써 반이나 먹었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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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아 토할 것 같아 어떻게 피자랑 콜라랑 같이 먹어 피자가 그 뭐냐? 파이애플 피자에다가 민트초코 음료수 먹어야죠 형 나 너무 행복해 어쩌라고 난 이거 불행했으면 좋겠어 봐봐 저거 보여줄게 이거 성공하면 한입 주게 어때 우와 한입 주게 우와 대단하네요 아 졌네 통통이가 승리했네 내 뒤에는 뚱뚱이가 먹고 있는데 응? 뭐야 뭐야? 아냐아냐아냐 배고프지 않습니다 나도 먹을 거 가져올래 나도 먹을 거 가져올래 나도 그래 아 행복해 진짜 개꿀 마시면 돼 야 개장 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뭔데? 지금 불이 났어 우리 집에 빨리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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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났어 불이 났어 야 야 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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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불이 났어 불이 났어 불이 났어 내가 내 꿈이 구미궁상이야 구미궁상이야? 어 저기 이들 뭐하니 니가 독도 다 먹겠는데 뭐 뭐라고? 아냐아냐 뭐야 나는 고구마 먹어야지 고구마? 진짜 맛있게 먹어야지 고구마 이거 하나에 몇 칼로리야? 이거 다이어트 고구마야 음 미니 군고구마 아우 피자 어우 맛없겠다 어우 냄새 고구마가 더 맛있지 ר doğwell 내 다이어트 방법 なく랄 내 다이어트 방법 뭔데? 웃 먹먹 안해도임 고구마 피자는 피자 좀 여기도 들어줄래? ㅋㅋㅋㅋㅋㅋ 그걸 네가 먹으면 어떻게 있어가지고 I'm.. I'm kind hungry I'm kind hungry,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요 난 조금 배고프했구나 그래? 나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지 너와줄까? 흐흑ㅓ으흐핳 나는 저녁 본선 배고프지 않아? 나는 진짜 배고프니까 그런 거를 맛있네 우게 우ATH 으아아아악 우후 으 käytt 애 핫 나는 이건 다이어트 콜라잖아 저기요! 이거 내꺼야! 니가 내꺼 먹었잖아! 니꺼 내꺼가 어딨어! 니꺼 내꺼 정해져 있었으면 니 배가 이렇게 됐겠냐? 아 이거는 여러분 제로콜라에요! 제로콜라는 먹어도 된다고 유튜브에 학계정서로 나와있어 그치? 그건 인정하긴 한데... 왜 여기로 먹고 있어! 3대 진기명기 개씨의 바다 안에서 웃고 있어랑 정진씨의 배드 밑에 라채 먹는거랑 막힌 부분으로 콜라먹고 있어 쟤! 맛있네요! 제가 저번에 몇kg였죠? 저번에 78kg였죠? 88kg 아니었나? 88kg 87kg 그래서 좀 빠졌네! 이제 앞으로 더 노력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중요한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지금 먹고 난 뒤에 1kg가 빠져있다는게 중요한겁니다! 음~~ 그리고 제가 우리가 솔직히 1주일동안 열심히 안했어요! 그건 맞아요! 왜냐면은 회식이 많았어! 나쁜사람이네? 아니 근데 그래도 우리 헬스장도 가고기로 했거든요? 네! 살은 그래도 저는 빨리 빼는 타일이 아니에요! 음~~ 근데 왜 이거 왜 바라봐? 어? 왜 바라봐? 보는것도 없는데 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여러분들 건들면 안되는 세명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요? 우리팀 제나타! 3D팀 둠피스트! 다이어트하고 있는다! 건들면 안됩니다! 어 알겠습니다! 너 밥 먹고 왔다며? 응! 밥 먹고 왔지! 억지로 안먹어도 돼! 이제 그만 먹어도 돼! 음~~ 그럼 뭐가? 그럼 먹어도 돼! 아 그래? 알았어! 그만 먹어도 된다고! 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만 먹어도 돼! 그만 먹어도 된다니까! 저 돼지 같은데! 이런 곰 튀길 자식아!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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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한마리에요! 너한테 한마리! 마지막! 한주! 대기주! 현은 왜 웃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오늘은 버티고 말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걸로 버텨볼까요? 아무튼 여러분들! 김지현의 다이어트는 계속됩니다! 왜냐면은! 그만 쳐! 아 아닙니다! 먹어도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 뭐 또 댓글에 재미있을 거! 김지현이 이런 고통을 담으면 좋겠다! 안되겠다! 넌 오늘 진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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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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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